한미 안보 당국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백업관은 현지시간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 안보 고위 운영 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양국 사이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민간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에 대해 의결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또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과 주요 핵심 기반 시설 보호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